자아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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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프로토스 대 테란전으로 다시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같은경우는 존나치 노잼 존노잼 근데 아까처럼 제가 프로봇 한부대 던지고 시작해서 이긴다라는거 보셨죠? 그만큼 이제 제 프로토스 클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던진거에요 일부러 일부러 이제 프로봇 한부대 주고 시작한건데 일단 뭐 에 그래도 뭐 못이기니까 에 그죠? 자 그래도 못이기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거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 티트룸하는 이유가 우유 많이 마시면서 방송에서 그런가 이러시네요 에 우유 사줘라시면 우유가 얼마나 비싼데 새끼야 어 우유가 얼마나 비싼데 우유좀 사줘 에 우유 먹고싶어 쭈쭈 먹고싶어 우유좀 사줘 에 우유 사줄 사줄 돈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봐 좀 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소향 소향 존슨향 바울어바가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지금 중요한거는 상대방한테 질럿을 한번 찔러보면서 토반에 이득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테란인데 상대방 입구를 막는 6시만 아니면 피해를 좀 줄 수 있죠 일단 가스 두개로 캐면서 상대방한테 질럿으로 한번 러쉬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가장 가까운 위치네 여기는 입구받기가 좀 힘들어 이건 질럿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심시티라서 한번 질러보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그야?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뭐야 저걸리 왜 벌써 들어왔어 에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봐 에 나 아직 안 에 씨보 이 사내밤 컨트롤 좀 못한다 근데 뭐하냐 지금 왜 게이트로 첩 때리고 잡고 이 새끼가 에 지금 질럿 탄게인줄 알아봤는데 아나도 더 있거든 에 존나 멍청하네 이분 이번 사내밤 잘못 다 잘못 왔어요 지금 에 질럿 죽죠 자 컨트롤 좋았죠 지금 방금 자 이 사내밤 근데 제가 못망다 생각할텐데 아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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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 이득 에 야 어디가 씨씨보 i 야 이걸 지켜야지 아 어디가 아 저기 미칫 Där키 저거 어디 뛰어 아 hidden 불러도 대답 없는... 에... 자 근데 막고 있어요 근데 아이씨 이 새끼 근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... 오버러드 보고 있었네 이 무슨 사람 진로 두개한테 처막히고 자빠야 돼 지금? 드론 별로 없어요 구드론이기 때문에 에... 드론 별로 없는데 자아 드론 하나라도 잡으면 2등 자 그러면서 이거 막으면 돼요 에 막으면 몰라 막으면 에 내가 이거 게이트 짓고 이거 한번만 더 막을 수 있는 상황만 오면은 상대방이 모릅니다 이거 자아 질러 컨트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질러 아아 질러 야아 이 팀 진짜 개쩌다 야 저 새끼 잘나갔어 와아 와 내가 제일 잘나가 좋대 좋대 근데 이거 막아야돼 친구야 에 막아야된다 에 막아야돼 에 막아야돼 잠깐만 막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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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막아야돼 잠깐만 에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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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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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자 드론 드론 다녀봐 어어 잠깐만 잠깐만 에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막을 수 있어 에 질러 질러 생산되면 돼 질러 하나만 더 질러 하나만 더 에 드론 없어 근데 드론 없어 얘 에 드론 없어 기다려봐 에 기다려봐 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자 자 어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 사대망도 지금은 저글링이 지금 프러브 아 지금 줄로 드론 잡는 걸 때린 게 아니라 에 지금 더 여기 컨트롤하는 사대가 집중을 못한 거거든요 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짓 자아 아 근데 많네? 많아? 아 뽑을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? 아잇 아아 아까 왜 나갔어 이 씨봉새는 안나갔으면 막는건데 이거 아아 에 봐줘 에 오케이? 에 체제? 오케이 오케이 에 아 그 개가 바람났네 에 바람난 질러 에 바람난 질러